거미를 하면 높게 띄워주면 근데 이게 거미가 더비클릭이래 이거 거문공장 눌르면 거문공장 눌르면 자꾸 더비클릭이 해서 아주 살짝 눌러야되고 더비클릭 아니야 원래 그래 나도 그래 원래 근데 이거 제일 빨리 눌러보는게 이렇게야 이거 제일 빨리 누르는게 이거야 내 기초크릭 속도있자 안돼 이거 한 김을 제 기초크릭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몇 번인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가겠네 오케이 저는 안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오케이 커버리션 이런 똥맵을 봤나 님들 이거 쉽지 모르겠다 강맵이 그렇지 니는 이가 쉽지 Dom화를 쯤 개G will ot